오늘은 좀 부었네 입술색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? 자기 전에 립밤을 바르고 자거든요 안녕 으이씨 머리 생얼 싫어? 음 싫어 화장한 거랑 별 차이 없지 아니 화장은 그냥 쪼 엄청 변신하는데 별로 차이 없다고? 좀 안... 너무 끊겨? 너무 끊긴다고? 그러면 제가 LTE로 바꿀게요 와이파이가 제 방이 제 방이 깊숙이 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끊기나? 어? 지금은 NTE 끊겨? 오늘은 브이앱 못하는 건가? 너무 끊겨? 미안해 미안해 이제 됐어? 좀 좋아졌어? 아 LTE 파워가 좀 있나 보다 괜찮아 안 끊겨 이제 말 끝나면 한 번씩 끊겨 지금 잘 나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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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안탄내내 안탄내내 그만 움직이면 끊겨? 그럼 가만히 있을게 내가 끊겨도 끊긴 걸 모르겠지? 나한테는 동작이 뭐야 아 어떡하라고 지금 나 진짜 꼼짝 밝게 팔이 무너져도 꼭 가만히 있을게 옷 매무새를 잠깐 정리하고 싶지만 참을게 너무 심해 입조차 닦고 말하라고? 왜 그러지? 내가 포커스를 말할게 포커스를 말해 눈은 깜깜게 해도 되겠지? 눈은 깜깜게 해도 되겠지? 눈이 좀 깜깜게 말 어떻게 안해? 나 포커스를 진짜 잘해 포커스를 잘하니까 포커스를 하니까 됐나 봐 그치? 너 포커스를 진짜 잘하지? 버렸다 어떡해 써도 끊긴다니 어쩜 그래 그거 뭐지? 그래도 그래도 아이앱을 못하네요 지금 지금 오씨 어? 누운 거 아이앱을 못하네요 아이앱을 못하네요 예전의 너무 끊긴다니까 화질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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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